중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은 지난 2일 중국 달탐사 프로젝트 3기 비행시험체의 서비스 모듈이 지구와 달인력 영향권의 평영점인 라거랑르 L2 지점에 도착해 확장실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. 10월 24일 비행시험체를 발사한 뒤 현재까지 달탐사 제3기 재기환 비행실험은 여러 개의 중국 항천기술 기록을 새로 달성했습니다. 달탐사 3기 재기환 시험체는 서비스 모듈과 기환 비행체로 구성돼 있습니다. 재기환 임무를 맡은 서비스 모듈은 귀환 비행체와 분리된 후 다시 달을 향해 비행했습니다. 그 후 달의 인력을 이용해 지구와 달인력 영향권의 평영점에 도착했습니다. 달 뒷면에 위치한 이 평영점은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에 따라 달탐사 3기 재기환 시험도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. 로켓이 정확하게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실험체가 처음으로 순조롭게 8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왕복했고, 처음으로 부메랑 기환 기술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확장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중국 달탐사 프로젝트가 첫 발사에 성공한 뒤 중국 항천 기술은 여러 개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. 2007년 창어 1호가 중국 우주비행체 가운데 처음으로 달 궤도를 선회하는 비행에 성공했습니다. 2010년 창어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에 따라 중국은 처음으로 7미터 해상도의 달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. 2013년 창어 3호는 처음으로 달 표면 연 착륙에 성공했습니다. 올해 진행한 달탐사 비행 시험체의 재기환 실험은 창어 5호가 더 많은 기록을 달성하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.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